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승훈 매니저님께 메타라는 새로운 시장, 메타버스, VR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초면에 인사 나누게 되는 유희형 팀장님께서 그냥 준비하신 자료만 들고 온 게 아니라 이상한 디바이스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지금 그 디바이스를 착용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저와의 첫인사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자, 미래세 자산운용, 자산운용입니다. 유희형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래세 자산운용, 글로벌운용무부 유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보입니다. 그 기계가 대표적인 VR기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먼저 끼고 등장하신 이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이제 멋진 얼굴 한번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보여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아, 훈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미래세 회사는 얼굴 보고 뽑는 것인가. 저는 입사도 못하겠는데요. 자, 그거 저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혹시 휴대폰 안에 넣는 그 형태는 아닌 거죠? 맞습니다. 교수님은 굉장히 예전부터 이 VR기기들을 많이 체험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오큘러스나 HTC에서 나왔던 제품들은 예전부터 이 디스플레이를 안에 장착하고 나왔었고요. 최근에 나온 이런 제품,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에서 출시했던 라인업들은 핸드폰을 껴서 하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사용하던 제품들은 껴서 하는 식으로 했었고. 이번에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2 같은 경우는 안에 자체 디스플레이와 칩셋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낮은 사양의 게임은 자체 기기로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 하나 또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런 거 우리 팀장님께서 시장 조사하거나 그럴 때 저런 거 구매할 때 회사에서 지원합니까? 제 돈으로 샀습니다. 아이고, 저런. 미래에서 이 잘나가는 회사가 많지. 그런데 뭐 다방면에서 또 지원해 주시니까. 이렇게 수습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마 가장 핫한, 마침 저도 궁금했던 분야인데 이 메타버스 어디부터 오늘 살펴볼까요? 요즘 막 무슨 회사들이 막 대거 쏟아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이제 A부터 Z까지 커버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3%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있는 분석이나 시장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굳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라는 이름의 현혹이 돼서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달고 있는 회사들을 좀 무분별하게 따라가거나 투자하는 것을 좀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어떤 수혜를 얼만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말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저희가 좋아하는,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얘기해 주시려고 하네요. 가끔 이렇게 뭐가 핫 키워드가 생기면 그거 막 그냥 덕지덕지 붙이는 회사들 생기더라고요. 참 이거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아주 귀한 시기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선별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오큘러스의 존 칼맥이라는 CTO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메타버스가 존재하기를 원하지만 메타버스에 곧바로 착수하는 것이 메타버스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메타버스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한 함정용어다. 실제로 메타버스 구축에는 GPU, 아키텍처 및 네트워크 용량 효율화 등 기술 작동에 필요한 너트와 볼트 등 세부사항 구축이 더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제가 원래 사실은 IT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CES를 다녔었고 미래에서 자산 운용에 와서도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2016년에 나왔던 오큘러스의 첫 제품부터 체험을 해보고 그 이후로 아마 자부학원들 개발자분들 다음으로 많이 이런 AR, VR을 활용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 지난 한 1년 사이에 메타버스라는 이러한 밈이 갑자기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에 너무 좀 표면적인 부분을 보여지는, 보여지는 부분에 혹은 이름에만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들이 아마도 오큘러스의 ctu도 똑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오늘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붙여서 급등하는 종목들의 사례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원래 게임을 가지고 받았던 가치평가가 예를 들면 한 2조 원 정도였는데 그 회사가 메타버스라는 세계관에서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10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쨌든 주가가 한 5배 정도가 뛰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주가가 뛰었을 때 그 주가를 올라가게 만든 요인들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나눠서 분석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본인이 생각해서 계산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과대평가가 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시지 않고 조금은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가지고 만약에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게임 회사가 만드는 그런 멀티레이어의 NFT 결제 구조가 향후에 지금에서 한 1개 2개 회사에서 한 10개 100개 회사로 늘어날 수 있다거나 혹은 만들어지는 fx 이런 컨텐츠 같은 것들이 대폭 늘어나거나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만큼 가치에 반영이 돼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또 너무 이 국내 회사 너무 열심히 잘하고 저도 이제 한국인이지만 글로벌 투자를 하는 글로벌 펀드를 담당하는 매니저지만 어쨌든 한국의 회사들이 이러한 꿈과 시나리오가 더 많이 확장되고 증폭돼서 현실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초기에 너무 초치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너무 회초를 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괜찮다면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또 3%에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테슬라를 가지고 지금의 시총이 어떤 프레임워크로 어떠한 가정이 반영돼 있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메타버스라는 팀이 됐든 혹은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평가하든 어떤 프레임워크로 좀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다 아는 그래서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테슬라라는 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타 앞으로 점점 대두될 메타버스 관련한 회사들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료를 아주 두둑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가능하다면 이게 라이브니까 가능하면 시청자분들 반응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유팀장님 방송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저 사실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유 있으시죠? 막 채팅창도 편하게 보시면서 그렇습니까? 저는 채팅창 편하게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5개월 걸렸거든요 아 좋습니까 겁도 나고 막 저도 사실 오늘 엄청 떨리긴 하고 점심도 못 먹고 그랬는데 저녁도 아직 못 먹고 했는데 글쎄요 너무 하여튼 편해 보이시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특정 우리나라의 A기업 B기업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기업을 얘기하기보다는 아마 3%에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된 테슬라라는 회사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런 분석의 프레임워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김준성 위원님 같은 저희 훌륭한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정말 어느 글로벌 어느 애널리스트보다 훌륭하게 테슬라를 분석한 또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제부터 시청자분들도 그러시지만 그랬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이것으로 줄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부터 시청자분들하고 약간 얘기를 같이 소통을 해보고 싶어요 테슬라의 2025년 자동차 전체 판매량 어느 정도로 지금 시청자분들은 추산하고 계시나 뭐 한 300만 대까지 가지 않을까 300만 대 왜냐하면 공장 증설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역시 교수님 예리하시네요 이러면 시작부터 약간 제가 틀려줘야 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방송 이게 라이브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청자분들 이게 이제 아마 그 저기 뭐야 이제 댓글이 나오는데 250만 대 500만 대 한번 쭉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200만 대 일단 제가 교수님 말씀하시는 300만 대 정도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asp가 지금 현재 한 4만 8천 달러거든요 대당 뭐 이건 한 4만 5천 달러 정도로 그냥 이렇게 2025년에 가정하면 그에 따른 매출액이 한 135빌리언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비타 마진을 어느 정도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한 10%인데 이비타 마진은 얼마 정도면 적정할까요 뭐 그냥 통상적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랑 비슷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이제 이제 10%를 주면 사실 좀 야박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준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까지 가져가고 거기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마진의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댓글에서는 한 30% 20% 이익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그럼 30% 드리겠습니다 그럼 30% 드려서 이비에 비타를 한 15배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한 10배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밸류가 한 600빌리언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한 1100빌리언 정도 되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한 600빌리언 정도는 이제 전기차의 판매와 그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가는 마진의 확대와 그리고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기타 내연 자동차 대비 줄 수 있는 가치들로 600빌리언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좀 bmw 같은 업체나 다임러 같은 애들은 좀 억울하긴 하죠 연간 250만대 정도 파는데 시청은 50빌리언이고 gm이나 포드도 한 600만대 파는데 100빌리언이고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나머지 한 500빌리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인플라이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숫자를 가지고 리즈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체 시장 규모가 한 1079 us달러 빌리언 정도가 된다고 시장에서 추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한국에 보면 한 5200만 명 인구 중에 운수업자분들이 한 75만 명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5%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인구 대비 한 1.5%를 때려서 그 평균 글로벌 gdp를 때려보니까 한 1300빌리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합리적인 추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이 1000빌리언 정도에서 사람이 운전을 하는 매출액의 레비뉴가 인건비의 비중이 한 35%가 됩니다 그러면 한 300빌리언 정도가 이제 템 시장이라고 저희가 가정할 수 있는데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인건비보다는 좀 더 싸게 진입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10%를 가정하고 그 자율주행 시장이 한 10% 정도 그 10% 정도의 마진율을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전체 크기가 한 100빌리언 정도 시장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테슬라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좀 예상을 하세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네요. 테슬라의 점유율 이제 막 뛰어드는 업체들까지 있어가지고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니도 한다고 하고 하니 글쎄요. 한 글로벌리 5에서 10 사이? 5에서 10 사이? 그러면 이제 테슬라한테 들어가는 증분이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실 텐데 메타버스 얘기 빨리 좀 해달라고 하시니까 짧게 그러면 정리를 그냥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이익증분의 이비에비타를 때리면 만약에 저희가 테슬라가 한 30% 정도의 모빌리티 시장에서 절묘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한 600빌리언 정도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보험료에 대한 가정들 아니면 스페이스X에 대한 가정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총합해서 1300빌리언 1400빌리언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2025년까지 1500빌리언의 시가총액을 가정했을 때 한 30-40%의 업사이드를 가지고 가면 그걸로 저희가 테슬라를 투자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가정이 되었던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점유율 같은 부분 사고율 같은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데이터인 거고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인들은 이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중분한 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소름을 잡았어요. 먼지에.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라는 1100빌리언짜리 회사에 대한 업사이드를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얼만큼이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서 업사이드가 얼만큼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그것이 진짜로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 혹은 보험 이런 전방위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치평가에 반영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계속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테슬라의 주가를 우리가 추정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현직 자산운용사의 팀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팅창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메타버스. 메타버스 얘기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저희가 그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상품명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 상품에서 저희가 주로 담고 있는 종목들을 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유니티 마이크로소프트 amd 소니 tsmc 메타플랫폼 퀄컴 로블록스 고어텍 애플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 최창규 본부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 비교를 해 주셨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말씀 나온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이 왜 있을까요?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소니랑 고어텍 같은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두 개가 좀 의외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소니에 대한 말씀을 살짝 드리면요. 소니는 사실은 사업부가 참 많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떠올리게 하거든요. 사업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게임 앤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이 한 매출의 29% 뮤직이 10%, 소니 픽처스가 11%, 전자기기간 23%, 이미지 솔루션이 11%, 기타 파이낸셜 등등이 한 15%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복합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할 때 삼성전자를 커버하면서 비슷한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를 각 부문으로 나눠서 SOTP로 분석을 하면 이 총 가치 대비해서 할인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매니저분들은 잘 아시지만 해외에 계신 매니저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글로벌 피어들 대비해서 그 썸 오브 더 파츠라는 밸류에이션을 써서 각각의 부문을 합쳐봤을 때 삼성전자는 너무 할인이 많이 됩니다. 라고 좀 이렇게 목 놓아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SOTP의 할인율이 디스카운트가 폭이 좁아지는 계기는 각각의 사업 부분이 동시에 좀 잘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최근에 소니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니가 보면 게임 같은 부분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기반의 콘솔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실 이 콘솔이 PSVR이라고 하는 VR도 같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경험을 미리 소니는 해봤던 노하우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갓 오브 워라든지 라스트 오브 어스라든지 이런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뮤직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트래비스 스카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래비스 스카씔 얼마 전 포트나이트에서 한 2,700만 명 정도 한 45분 공연을 해서 한 2천만 달러 수익이 났던 그런 공연을 했던 메타버스 콘서트 했던 뮤지션인데 이분이 또 소니 뮤직 소속이신 거고요. 또 소니 픽처스에서는 스파이더맨 같은 그런 IP들 애니메이션에서는 김혈의 칼날 같은 그런 IP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플랫폼과 IP와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지금 소니 같은 경우에는 sotp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한 25%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과거에 삼성전자가 부문이 각 좋아졌을 때의 논리처럼 소니가 그 sotp의 할인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 플랫폼 간의 시너지가 아직 명확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것이 만약 보여진다면 거기에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소니는 여러 가지 컨텐츠 비즈니스도 있었고 디바이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타버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스가 정말 많은 회사였군요. 제가 말씀 주셨던 회사 리스트 중에서 궁금한 거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페이팔은 왜 넣으신 거예요? 페이팔이 진짜 글로벌 메타버스냐 하고 이렇게 지도에 ppt 주신 거에 표시가 되어 있던데? 그거는 이제 유니버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글로벌 메타버스라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 미국에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유럽이나 중국에 있는 회사들까지 다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의 일환이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 유니버스 인덱스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 인덱스는 글로벌 한 50여 개 다양하게 펼쳐 있는 종목들을 포착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꾸며놨지만 저희의 이제 저희의 실제 포트폴리오에는 페이팔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유니버스 자료가 이거였던 건가요? 네 그건 유니버스인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한 그 유니버스 내역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또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유니버스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페이팔은 그렇다 치고 스노플레이크는 또 진짜 메타버스에서 또 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딱 이상하게 생각되는 건 빼셨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저희가 지금 이 종목들 예를 들어 지금 고어택 같은 경우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메타버스 시장이 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고어택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웨어러블 무선 이어폰에 들어가는 소형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에어팟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매출처는 일단 스마트 어쿠스틱이 한 40% 애플의 에어팟이나 기타 음향기기들 스마트 하드웨어가 한 29% 정도 그리고 멘스 관련 소형 정밀 부품이 한 25%가 됩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오큘루스 퀘스트 제가 지금 오늘 들고 나온 이 기기를 고어택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올 한 해 기준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출시한 이후에 한 해에 지금 아직 연간 추산은 안 됐지만 한 1200만 대 정도가 팔린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 1년에 한 1400만 대 500만 대 시리즈별로 통합해서 그렇게 팔리고 엑스박스가 한 600만 대 정도가 팔린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이제 2016년에 제가 처음 VR, AR 기기를 접했을 때 이 시장이 정말 클 수 있을까 혹은 그냥 사라질까라고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는 캐즘을 넘어서서 매스마켓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고어택이 생산하는 이 제품이 내년에 독점적인 생산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생산의 불량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메인 플랫폼 업체들한테서는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독점 생산이 추가적으로 독점 생산이 유지된다는 가정화의 수요가 한 30%에서 40% 이상 증가한다고 하면 이 업체에게 있어서는 이게 훨씬 더 큰 업사이드가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에는 비중을 높게 포지셔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너희는 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많이 안 가지고 있어? 이름이 메타인데 왜 걔네를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포인트에서 저희는 이 글로벌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더 많이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액티브하게 선별을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은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의 MAU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퀄리티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진출을 함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이를 통해 가져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얼마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 이어서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페이스북의 리얼리티 랩스라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AR, VR 생태계를 좀 확장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부서거든요. 여기가 지금 연간에 한 10빌리언 정도가 적자가 납니다.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의 연간 이익이 42빌리언인데 저희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하는 거죠. 메타 플랫폼이 연간 10빌리언씩 쓰면서 MAU를 지금 정체되고 있는 MAU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만약 그러한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러한 기기들 혹은 가상 환경들에 투자가 되는 거라면 그 투자가 몰리는 곳에 그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저희한테 있어서는 고어택이었던 거고요. 비슷한 관점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애플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애플도 굉장히 대단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13억 명의 ios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제품 하나 내놓으면 내 돈 가져가 하면서 사달라고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열렸을 때 그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업사이드를 봤을 때 만약에 그것이 애플이 출시될 수 있는 xr기기 ar이나 vr기기로 구현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에어팟이나 애플와치처럼 애플 전체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10% 내에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관점에서 만약에 그 업사이드가 그 서플라이체인 애플이 구축하려는 생태계에서 더 큰 업사이드가 보여지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이 럭셰라든지 써니옵티컬 같은 그런 메인 서플라이체인에 있는 기업들로 향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애플이 4%밖에 없지만 그 나머지 기업들로 인해서 저희는 애플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그 업사이드를 가져간다라는 전략인 거죠. 역시 투자할 때는 맞아요. 우리가 시장만 추종하려면 무엇하러 이렇게 방송 보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같은 그런 전략과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해안들이 필요한 건데 오늘 메타버스도 저희가 배웠지만요. 팀장님 덕분에 어떻게 기업의 평가를 하고 또 어떻게 그 평가된 후보군 기업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자주 나오시죠. 제가 오늘 너무 벌써 시간이 다 됐죠? 네. 특히 오프닝 때부터 저거 쓰고 나오셔서 굉장히 익사이팅했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는데 오늘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식의 프레임워커 관점에서 저희가 좀 더 액티브하게 메타버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에 대해서 좀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린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기회가 또 된다면 테슬라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니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저기 유팀장님께서 자료를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제가 어차피 메타버스는 당분간의 화두니까 근간 빨리 또 모셔서 또 고견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일단 명함 꼭 놓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렘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미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 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